와우 와우 이거 참 거의 불가능한 샷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스나이팔리트4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랩을 보면 우리 장교 2명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2명 잡고 마지막 슈미트까지 잡아야 됩니다 클리어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한번 가서 저걸 한번 섬멸해 보죠 여기에요 자 왔습니다 이쪽에 저기 있대요 이쪽에 저기 있대요 이쪽에 저기 있대요 이쪽에 저기 있대요 아 잤다 잡읍시다 아 아 거 잡았네요 위험한 상황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에 적들이 있군요. 조심히 접근합시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뒤로 좀 돌 수 있네요. 아, 여기 길이 있군요. 거의 다 붙었어요. 너는 뒤졌다. 네, 성공적입니다. 피를 좀 채워야겠어요. 어디지? 날 봤나? 못 봤나? 모르겠어요. 너 정도는 잡지. 좋았어. 두 명 더 남았죠. 샷건 들고. 샷건 들고. 대단해 볼 수 있네요. 힐 약이 나와야 되겠군요. 힐이 없어요 이거 참 좋지 않군 여기 뭐 없나 아메리캔 나왔어요 좋았어 어휴 살았습니다 계속 전쟁해봅시다 뒤에 적들이 있는지 보고 저기 있군요 나무 사이에 잡았습니다 저기 차가 있고 와 여기 몹이 엄청 많아요 몹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청소하라는거지 방법이 다 있겠죠 먼저 주의를 한번 끌어보도록 합시다 차로 모이겠죠 뭐였니 차를 노리고 있네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러면 정리하도록 합시다 스플레로 들어갔어요 스플레로 들어갔어요 어허 여기 있었는데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쏘고 쏘고 아직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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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좋았어요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바꿔야겠군요 어허 어허 안타깝군요 적배로 어디 있나 봅시다 차 뒤에 누가 있나 본데 뭐 있는데 집 건물 안에 누가 있든요 누가 있든요 차가 저기 있고 건물이 건물이 여기 아 저기 있군요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엄청 멀리 있네요 어 내 뒤에 아 일로 누가 오고 있어요 창을 돌아서 오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올라오나 올라오나 올라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죽었어요 조금만 더 잡으면 됩니다 메디킷, 메디킷, 샷가 뭐지? 이쪽인가봐요 이러면 갈 수가 없군요 뭐지? 아 이런걸 다 찾아야되나봐요 계획을 알아내야 되니까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지? 바로 왼쪽인데 집을 올라가야되는건가 당스럽군요 집을 돌아갈 수 있는건가 지하라고 일단 저거 잡읍시다 핀데 뭐라고 했어요 스프레이드나 쏘읍시다 제가 가기 좋은 장소가 딱히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어? 저기 뭐지 피스톨아모라 그러고 이제 피스톨을 안쓰고 있군요 피스톨아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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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가 있어요 아 저기 여기 있는데 이미지인가 저기군요 저기군요 여기 이 저기 있었습니다 저기군요 안 보이네 어, 네이빙 빠르가 낼네 아, 네이빙 빠르가 낼야 이럴수 어디서 쏘는거지? 저깁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디를 쏘는걸까? 전쟁중인가? 이제 다 돌립시다 그래서 나를 맞출수는 없죠 하지만 난 너를 맞출수 있지 잠깐만 쉬었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드샷 너무 멀어서 빡세네요 일단 다 조절 수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나게 많네요 어렵습니다 주식 살 뻔 했어요 쉽지가 않군요 자 해봅시다 아 안돼 잡았고 출발함 다 잡았습니다 여기 또 어디 남았니 저기 있군요 여기도 있고 타겟을 찾았습니다 잡아야 되죠 잡아야 합니다 깔끔하군요 깔끔하군요 타겟을 구입했습니다